갯벌 낙지, 무한 갯벌 낙지 쉽지 않은데 갯벌이 다르 갯벌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 자원입니까? 그럼요 그래, 생명의 원천 맞죠 아, 보물창구 와, 멋있다 멋있다 엄버로 같아요 못 잡는데 왜요? 비상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저렇다니까요 그거 빠지는구나 걷는 것도 힘들지 근데 배운 게 또 지금까지 부모님들한테 배웠던 게 그런 거라 저희 또 어머니, 아버지가 예전에 할머니, 할아버지 되게 다 모시고 아프실 때도 모시고 하셨던 부분이 또 저한테 영향이 또 많이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, 여기 구멍이 약지구멍 구멍 발견 구멍 발견 구멍 발견 제발 나와 여기 낙지구멍 안에 이렇게 숨어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낙지가 들어가서 숨고 입숨어디 아아 아아 오오오오오 딱 구멍이 있네 있어, 있어, 있어 어 제발 물탄 다음에도 또 저것도 이렇게 어 흙 뽑아야지 뽑아야지 안 나오려고 그래 신박따 신박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야 큰 낙지가 큰 낙지가 이거는 지금 중, 중 사이즈 정도? 이거는 딱 그 약간 데쳐서 어 맛있겠다 먹어도 되고 탕탕이 같은 거 산낙지로 해먹어도 됐어야지. 이건 연포탕감. 여기 이렇게 바다에서 돌 근처에서 낳은 낙지랑 이 갯벌에서 품은 낙지랑 이 식빵도 틀리고. 이거 젓가락에다 말아서 먹으면 그냥. 와, 힘 준다, 힘 줘. 네, 이제 낙지로 아버지 맛있는 음식 좀 해드리러 가겠습니다.